오늘은 Janice- featuring JNBC와 KK이곡rest에 whatsapp을 가지고 있습니다. JNBC에서 연결하고 있습니다. JNBC에서 연결하는 maintenance이기 때문에 JNBC에서 연결해 볼 수 있습니다. JNBC에서 연결하기 위해서 namely JNBC의 소식. JNBC에서lavenin 할 수 있습니다. JNBC에서 연결하고 있습니다. JNBC에서 연결하는 장소의 연결은 저희가 연결합니다. JNBC에서 연결하기 위해서 입니다. 거리가 거리는 안되지 앞전 잡아주고 앞전 줘야돼 앞전 줘야돼 안에서 보고 반짝 중수해야되겠어 잡으면서 손이 나와야지 이거 그렇지 그렇지 올려 올려 거기서 해야되 거기서 해야되니까 거기서 해야된다니까 다시 나올 때 해 다시 나이스 아래로 거기 원 거기서 해야되지 아 충분하지마 쉽게 해야되지마 네 쭉 그렇지 또 바로 나가 다시 펭킹 쭉 야 쭉 뒷선 주고 앞선 후까지 뒷선 주고 뒷선 주고 뒷선 줘 뒷선 주고 두어 아 아직까지 공격하고 그냥 공격하고 아래 아래 아니 아 움직여 며칠 니가 많이 왜 정하는거지 아 아 하다가 더 까지 하여 안에서 뒷선 주고 돌려 그냥 그 이게 나오면 안된다해볼까? 다시, 허허해 아래 줘 가고 호허 하가고 납선 연결해 연결해 아 좋다 옳지 바로 해 바로 해 뭐해 바로 해 옳지 5배 5배 3 4 그렇지 원희 조심해 상대 그렇지 나갔어 정극적으로 해 정극적으로 해 그렇지 또 그리고 이거 쳐 위고 그렇지 빼 쑥 뺐 수 없어 기대지 말고 빠지 그렇지 쳐줘 다시 다시 아래로 빡 호흡해 호흡해 자 앞으로 빠지면서 숙이면서 쑥 쑥 쑥 빡 쑥 아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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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다시 렛 쏟아줘 어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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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쭉 쭉쭉 쭉 아이씨 사이드 사이드 놀아 놀아 이럴 때 빡 올려 놀아 원 다시 이제 움직여야 돼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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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와 고치 고 고 같이 고 다시 고 그렇 고 조 고 고 고 고 고 고 고 어깨 틀고 다시 돌리도록 빵! 그렇지 한 번 더 하나 더 그렇지 나와야지 손이 아껴서 또 하는거야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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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그렇지 좋아 멈출지 너 펠! 펠! 육수! 마지막이야 사이드! 프라이팅! 한 발짝만 움직여 헐! 꽉! 잡자 또 내 내 로랑치 움직여야지 다시 젠초발트 해 쉬지마 안아! 안아! 혼자 있어도 시작! 한 끝까지 양 선수의 최초 결과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심 박찬도 39대 37 부심 김광현 40대 37 부심 전찬호 40대 36 승자는 홍코노 최민철 승자는 최민철 선수에게 커피 복할로 프로모션 김상봉 대표님께서 김상봉 대표님께서 김상봉 대표님께서 주의하여 한국국토정보공사